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공감이 많이 안되실 거에요 왜 나한테는 나는 나는 아직도 저연봉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기사 난 것만 읽어보면 2021년까지 3만여 명쯤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쪽에서 근데 실제로 제가 자코리아 서치를 1년 반년 전에 했을 때 한 1000명 정도 구인을 하던 시장에서 지금 3600명 정도 구인을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이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쿠팡에서는 뭐 사실 뭐 AI 나 뭐 이런걸 떠나서 그냥 개발자 자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IT 기업은 물론 이커머스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개발자 모식에 소매를 거뒀다 제가 예전에 다뤘던 얘기 중 하나가 그 국민은행이나 이제 신한은행 이런 고전적인 금융기업에서도 ICT 인력 직군에 한해서는 굉장히 우대를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죠 그렇게 그렇게 소위 이제 되게 오래된 이런 금융사들 제일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사에서도 이제 바뀌는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쿠팡에서 5천만원 준답니다 입사시 보너스 그게 이게 근데 쿠팡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지금 정세균 만나 2000년 11월 13일이니까 지금 10몇일 밖에 안지난 기사인데 어 이제 한성숙 여미수 카카오와 네이버 수장들이죠 어 이 수장 분들이 이제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뽑고 싶어도 뽑을 개발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힘들어해요 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어 지금 이 정도의 그 비전을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쿠팡도 그렇고 여러분들 쿠팡 가고 싶잖아 돈 많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쵸 어 네이버도 좋고 난리 났죠 지금 얘네만 그런게 아니야 그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뭐 채용 공고를 막 그 sns에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막 엄청 뛰는 거야 개발자들 못 간다 나한테도 매일 왔어 최근에 개발자 좀 소개해달라고 이런거 되게 많고 그 대기업이 저 정도 수준인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 근데 왜 나한테 기회가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에요 그쵸 어 제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너무 슬프게도 그쵸 어 이거 다신 ai 개발자 이걸 떠나서 그냥 개발자 자체가 부족한 거야 개발자 자체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인용 그 이전 영상에서 인용했던 자료를 잠깐 쓰면 이게 우리나라만 현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보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어떤 기업이 조사한 건데 2020년까지 미국도 거의 10만명 가까이 가 부족한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걸 보더라도 그 이런 자료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 전 나름대로 이제 세계관 교육을 하는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그렇게 되게 잘 되겠죠 그쵸 이제 팁노바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어 제가 뭐 그렇게 살갑지는 않아도 어 이렇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잘 안합니다 느낌으로 얘기하면 그냥 느낌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 이렇게 봤을 때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 말하는 결론은 당연히 그거겠죠 어 근데 나는 이제 이런 현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4개월만에 ai 개발자를 만든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든다 어 사실 이런 교육 업체들이 저 제 생각에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들이 이렇게 되죠 4개월에서 6개월 그게 국비지원이 지원하는 그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국비지원 때문에 시스템 때문인 것도 있는데 그나마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나온 게 한국 한국형 그 사피인가 그건데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거 있죠 사피는 정부랑 삼성이랑 같이 한 거 그거 말고 한국형 그거 있잖아요 에꼴 42를 만들겠다고 하잖아 에꼴 42가 약간 좀 달라진 게 그게 프랑스에서는 3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1년 반인가 2년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터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 한국은 취지가 좋은데 뭐만 하면 좀 안 좋더라고 근데 뭐 그래도 뭐 아예 안 하는 친구들보다는 2년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4개월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웃긴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4년 공부하는 애들도 지금 업무 역량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근데 이거 학원 욕하기만 해도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워낙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고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지만 시장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저희도 4개월만에 여러분들 개발자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 쉽게 벌지 돈 참 쉽게 벌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후폭풍이 있다는 거지 명품 교육을 하고 싶다면 그 방식은 되게 위험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최저 단가로 옷을 뽑아낼 수 있는 공장에서 옷을 제작하면서 명품 옷을 만들겠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 생산된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명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버버리 같은 경우도 일부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퀄리티가 좋아요 그만큼 비싸고 그 공장마다 다르긴 해요 공장마다 다르긴 한데 문제는 그만큼 이제 그 만드는 사람들이나 퀄리티나 그런 사람들이 좀 다르겠지 확실히 숙련도나 페이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팀노바에서는 말이 1년 6개월이지 그 1년 6개월이란 시간동안 최고의 양질의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 아냐 그리고 우리 강사가 부족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보통이 아닌데 내가 학생들도 되게 잘 보는데 내가 강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괜히 최고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이런 기초교육에 있어서는 어 대표가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대표잖아 내가 대표니까 연봉 또 또 적어야 되겠네 이거 왜 안 적어놨지 그러니까 5기 최근 졸업생 5기 연봉 평균이 4080이죠 이 중에서 고졸이 2,3명 3명 섞이고 지금 5기 졸업생들은 1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 10명 정도 졸업을 해서 난게 저 정도고 아마 4000 때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부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연봉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아직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친구도 다 4000으로 이제 구직을 하고 그 회사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여서 또 추가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대부분 지방대고 인서울이 거의 없어 최근 졸업생 중에 다 지방대거나 전문대 출신 아니면 고졸 이런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력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거 이상하죠 아니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이 부족한데 어 나는 4개월 공부했는데 난 저렇게 가기가 힘든데 왜 왜 그 팀노바 쟤네들은 저렇게 가지 아까 말한 거 여러분들 다시 빨간 줄을 딱 그어줘야 돼 여기 보면 뽑고 싶어도 뽑을 개발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한국형 호텔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전형이 뭐 3 4개월 걸려 진짜 부족하긴 한 거야 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 사람들이 그래요 대기업 들어간 졸업생은 있나요 대기업 들어간 졸업생은 없는데요 대기업 들어간 그 중도 포기자들은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연락하더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이유로 얘기하지만 대기업 또 가서 이제 좋은 포션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단편 영화를 찍어본 사람이 큰 장편 영화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기업에 들어간 게 되게 좋고 두 번째는 애들이 스펙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스펙의 친구들은 일단은 사회 경험을 빠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으로 승부하려면 왜 중소기업이 더 좋냐 제가 중소기업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서 네가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한 명을 뽑아서 뽕을 뽑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실력 향상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있다가 경력자로 대기업 가긴 되게 쉬우니까 그냥 실력만 증명하는 거에 신경을 써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봉이 낫다고요 지금 연봉 4080이 연봉 평균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뭐 이전 자료에서 인용한 거 보면 지금 대기업 연봉 평균 자체가 그렇게 미친듯이 높지가 않아요 IT 정보통신 기준 2019년 하반기 기준 3767만 원이에요 팀노바 4080만 원 이구요 근데 여기에 이게 보면은 대졸자 기준이죠 대졸자 기준 대졸 신입이죠 저희 대졸자 대졸자 여기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는 그 대졸자 대졸자 말고 고졸들도 지금 4천 넘게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인데 정말 이게 참 그냥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게 뭐 기대가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 같아도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면 중소기업에 전연봉 받고 갖고 구직기간이 뭐 1,2주 안에 다 끝나는데 대기업 가느니 저렇게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고졸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고졸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대졸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자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개별만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이렇게 눈꺼풀이 떼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기업이 좋은 AI 인재들을 많이 데려가겠죠 고스펙이면서 모든 게 완벽한 개발자들 데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스펙 때문에 피곤하게 3,4개월 구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이제 우리 바로 보자마자 오퍼 주는 그런 회사들 가자 그리고 연봉도 충분히 우대받고 가는데 4,080이면 대기업 연봉 평규보다 높은데 사실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죠 빨리 구직하고 그래서 빨리 실무에 투입되는 게 좋은데 대기업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교육 같은 거 피곤하게 하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다 계산해 봤을 때 굳이 뭐 3,4개월 구직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쓰는 AI 기술이나 대기업에 쓰는 기술이나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대기업 자체 개발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서도 아니 중소기업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것도 나는 나는 솔직히 중소기업 조소기업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 정말 그 중소기업에 있는 그 정말 핵심 인재들의 수준 제대로 알기나 하나 모르겠어 그냥 난 그런 애들 보면 본인들이 조소기업이라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난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본인들 그냥 학식충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딱 그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은 아예 다른 회사가 아니고 협력 업체로서 그 제품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갤럭시나 이런 쪽에도 이제 실제로 그 삼성에서 밑에 하천 기업들이 많이 그런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해요 그리고 난 그런 협업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내 스펙이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대기업이랑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유명한 증권사나 유명한 무슨 뭐 뭐 보험사나 아니면 유명한 그냥 기업들 제품에 그냥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 그리고 웬만한 보안 제품에 대기업에 많이 들어간 제품 많아요 보안회사가 따로 있잖아 그 보안회사랑 보통 많이 계약을 하거든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보안 제품을 사서 써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앱이 그냥 그 모든 기업이 그 기업이 그거 100%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자동차도 BMW에서 만들면 BMW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 부품들 하나하나 일본 제품도 있고 한국 제품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조소기업이라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든지 다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막 그런 애들 보면 아 진짜 피곤하다 팀너바이서도 아 막 그 어설픈 유튜브에서 어줍지 않게 막 그냥 막 주워 들어가지고 개발 지식 나한테 처음에 보자마자 설판한 애들 보면 옛날이 많았거든 요즘은 그런 애들 없어 요즘 없는데 그 옛날에 그런 애들 보면 진짜 같잖아 같잖아 그냥 귀여워한 진짜 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어디서 그냥 정보처리 기사나 기능사에 나올 만한 수준으로 와가지고 난 너희들이랑 달라 이러면서 다른 애들한테 되게 악영향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보자마자 나가달라 그랬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재수 없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악영향을 주니까 나는 가해자들 보다는 피해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해자들의 인권을 챙기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나가달라 그랬지 이렇게 하기가 내 성격이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꼭 이렇게 까칠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 정말 잘하거든 어쨌든 대중들의 취향은 4개월을 원하지 4개월을 원하지 그치? 4개월만에 연봉 4080 이런데 아까 네이버에서 말한 것처럼 수준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1년 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 우리 졸업생들이 마음에 들어서 졸업하는 게 아니고 더 성장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친구들마다 너는 이거 꼭 조심해야 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이제 괜히 이제 우리가 명품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 제 시그니처가 이제 박힌 친구들이 가는 거지 이 친구는 팀노바가 보장합니다 하는 그런 퀄리티 물론 이제 졸업생들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뭐 2년 만에 연봉 8,000 찍는 애도 있고 6,000 이렇게 찍는 애도 있고 사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중에 한 명은 6,000 가까이 찍은 애는 전문대 출신이야 근데 5,000 이상은 되게 많고요 졸업생 중에 진짜 많아요 CTO 된 애도 엄청 많고 팀장급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데 팀노바 생존하는 게 나 정말 신기해 왜냐면 기간이 길잖아 기간이 긴데 시장 수요는 사실 4개월 5,6개월에 맞춰 있고 심한 경우 3개월 2개월만에 개발자 만들어진다 이거에 맞춰 있거든 그 그거에 어떻게 보면 내가 근데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 4년 공부하는 애들도 힘든 시장이 지금 개발자 시장인데 4년 해도 잘 안 돼서 개발자 되려는 애들이 학원에 오는 이 현실에 근데 참 그게 웃긴 것 같아 어쨌든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까진가요 다들 나한테 많이 물어봐 근데 이거 약간 느낌 같아 느낌 누가 봐도 저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게 있어 그게 그래서 내가 취업 컨설팅을 내가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기계인 팀장들도 보면 알지 우리 파트장들도 보면 알거야 이정도 되면 충분히 하겠네 그런 게 있어 졸라 잘하면 돼 투머치 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4080 받는 애들이 4080만원 받는 애들이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 이상하니까 저 연봉이 가능한 거예요 경력자 나도 굳이 신입 애들 왜 뽑아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 난 자본주의의 논리를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참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도 되게 쉽게 쉽게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4개월 만에 나는 솔직히 내가 4개월 교육을 하면 훨씬 잘하게 할 자신 있거든 애지간한 애보다 잘할 자신 있어 훨씬 잘할 자신 있어 압도적으로 찍어 놓을 자신도 있는데 실력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 내보내면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4개월 동안에 이제 어떤 기업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죠 들어가면은 그때 알아요 그 당장은 구직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그런데 그런 학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아 가서 배워라 아이씨 가서 배울 거면 아 욕 나올 뻔 했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욕 안하라 요새 요새 자제하려고 하는데 아 막 두드러피 하고 싶어 그러는데 근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학원을 공부하러 갔잖아 근데 뭐 또 가서 배우라 그래 그게 너무 웃기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실드를 한번 쳐 놓고 얘기를 하자면 수준이 딸려서 그래 수준이 딸려서 강사님 버그 버그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 현업 가서 배워라 아이씨라를 근데 저도 그거 당해봐서 알아요 학교에서는 뭐 다를까? 교수님한테 해달라고 해봐라 교수님이 디버깅 해주나 침노바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 친구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안 해주는데 이게 되게 어? 이 친구 혼자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강사들 도와줄 때 많아요 팀 너무 많아 왜 그러겠어?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강사들 보통 뽑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저희는 강사 자체 연봉 시장이 4000으로 시작하는데 매년 500씩 올려주는데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강사들이 금금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은 그냥 단순히 강사들이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러고 기계인 팀장 같은 건 제외하고 그냥 이제 파트장들 얘기만 하더라도 얘네들은 개발하면 개발도 다 잘하고 강의도 다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팀 로바 이제 이런 강사들이 제가 직접 가르친 친구들을 뽑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중요합니다 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반복한 거 같아요 수준이 중요해요 시장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유사한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게 2020년 8월 이게 2020년 11월 이런데 지금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해야지 그리고 너무 대중이 좀 약간 수준이 많이 높았으면 좋겠어 진짜 미슐랭 가이드처럼 코딩 교육기관의 수준 평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모든 졸작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수준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일부 이제 교육기관들은 이제 진짜 잘한 거 가뭄에 콩나듯이 잘한 것만 올리는 그런 곳도 있어 그게 약간 쪽팔리니까 비교되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졸업생들 작품 올라왔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디자인을 많이 봐 디자인을 그 내부에 들어간 기술의 수준을 보는 거는 현업개발자들이나 보는 거고 산업 중에서도 지가 아는 애들만 보더라고 모르면 난 옛날에 노드JS 하는 애가 팀노바 영상스트리밍 까고 있더라니까 영상스트리밍 1도 모르는 애가 그래서 나는 오이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웹개발 가지고 걔가 까면 차라리 논리적으로 뭐 얘기라도 해보겠는데 누가 봐도 영상스트리밍 1도 몰라 걔 말하는 거 보면 그것도 기껏해야 경력 2년 3년밖에 안 되네요 걔가 팀노바 졸업생들 그걸 까는데 누가 봐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작품을 까는 거야 잘 모르니까 천편일률적인 작품들 이러면서 노프팀장이 짜줬다는 거야 나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졸업했다고 다 제 편이 아니에요 저한테 뒤통수 치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혼자 성장했때 이런 애들 몇 명이나 내가 몇 명이나 봤는데 그런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걔네들이 저거 노프팀장이 다 짜줬어요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당연하죠 제가 짜준 적이 없으니까 허위 사실이잖아 그건 그게 있는 이유가 실력으로 성부하니까 이게 되게 편하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종종 다루긴 할 건데 여러분들 인력 많이 부족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난 모르겠고 징징대지 말고 난 솔직히 나한테 징징대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예전엔 진짜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적어졌는데 저랑 의사소통 하려면 우리 그냥 계급장 다 떼고 불쌍한 거 얘기 좀 하지 말고 막 우리 집이 졸라 불쌍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도 경매 두 번 넘어갔어 똑같아 힘든 건 다 똑같아 맞아요 지금 제 모습만 보고서 너는 뭐 예전에 집이 유복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현재 내 모습을 보고 과거의 내 모습을 추측하지 마세요 저도 엄청 힘들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엄청 노력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친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얘기해보면 다들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겠죠 근데 내가 불쌍한 이유 내가 힘든 이유 막 이런 것만 너무 참고 찾고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를 여러 번 찾느니 그냥 심플하게 그냥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도 지금 꿀을 빨아야지 공부 일정 수준 이상만 올라가면 되는데 꿀 빨아야죠 공부합시다 자료 널렸어 자료 널렸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대부분 조금 어렵고 조금 복잡하고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일시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그만두는데 여러분 헬스 같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근육통이 있죠 근육통이 있다고 그만두는 꼴이야 근데 그거 당연히 예상한 거 아닌가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무슨 그거래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힘 안 쓰다가 힘 좀만 써도 팔에 근육통 오잖아 안 그래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근육통이 있다고 코딩 나랑 안 맞는 듯 뭐 이런 거랑 그러면 나는 헬스 나랑 안 맞는 듯 이런 걸 뭐가 달라 사실 근육통이 있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요 대부분 계속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 몸짱이 되어 있겠지 일정 수준 이상 근육이 안 키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바디빌더가 될 조건이 없어서 좌절하는 건 인정 근데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코딩은 나랑 안 맞는 듯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웃긴 거지 물론 애초에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은 시작하고서 막 1,2주 만에 그냥 뭐 그냥 기브업 하더라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제 1,2주 만에 진짜 아 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듯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적어요 그냥 다이어트가 누구나 할 수 있듯 재능 코딩에서 재능 얘기 좀 하지 마 재능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아주 막 복잡하고 막 정말 되게 불친절한 매뉴얼이 너무 많았던 진짜 쌍팔년도 때부터 막 90년대 이때 개발이라면 그래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집중을 해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난 그때 개발하던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요즘 개발에는 재능이라기 보다는 어떤 그냥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만큼 꾸준히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막 고시공부처럼 힘들진 않아 이게 내가 뭔가를 도전해서 내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사고가 익숙하지 않아도 초반에 좀 힘든 거야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근육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결국에는 본인 의지의 문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짱이 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듯이 내가 딱 그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하는 그런 개발자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맘대로 다 만들면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돈도 벌 수 있고 개발 기술적으로 좀 다양한 나중에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개발자 부족한 이런 시대에 하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꿀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유사 기사들을 많이 다룰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동기부여를 제가 만드는 게 이 영상들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아 난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할 게 뭐가 있나 싶어 막 솔직히 그래 근데 이제 내가 뭘 제일 잘 할까 생각해보면 확실히 함께 이제 가주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거든 그 내가 직접 코칭하는 친구들 옆에서 기술 같은 거를 봐줄 수는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커요 제가 볼 때 본인의 의지가 한 70% 되는 거 같아 아무튼 팀노바랑 여러분들이 팀노바랑 인연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유튜브를 계속 보시고 저랑 계속 컨택을 하시는 상황이면 함께 가서 함께 고연봉이 됩시다 저는 실제 결과를 얘기해요 늘 말하지만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달콤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친절하게 편집을 엄청나게 예쁘게 하면 나도 좋겠지만 그거에만 신경을 쓰기에는 사실 제일 여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전문 유튜버가 아니잖아 나는 내 직업이 따로 있잖아 개발도 해야 되고 학생들 매주 코칭해야 되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경영도 해야 되고 바빠 너무 바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구나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크릿이란 책 보면 그러잖아 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준다고 난 사실 그거 약간 쌉소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인간이 이제 그만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런 그 없던 잠재력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 점은 동일하는데 우주에서 막 광선을 쏴 준다면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 시크릿 보면 좀 이상해 그냥 내 취향은 아니었어 그 책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 나도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약간 잔소리죠 솔직히 잔소리인데 이 잔소리도 들어가시면서 아 내가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개발자 졸라 부족하다 그리고 졸라 부족한 개발자는 수요가 부족하다 제가 이 얘기 오래전부터 사실 많이 했죠 그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자가 되자 이게 그러면은 이제 남들한테 존중 받으면서 좋은 개발자로 존중 받으면서 꿀 빨면서 살 수 있다 말이 꿀이지 뭐 내 노력에 대한 대가지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우리 오늘도 열심히 코딩 공부를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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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